뭐야 얘가 왜 갑자기 전화가 왔어 잠시만요 여러분 전화 좀 잠깐만 받을게 아 돌아왔습니다 일단은요 별건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그 근처에 있다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메뉴가 안 정해졌대요 내가 지금 당장 먹자고 하길래 메뉴 결정나는 거 보고 생각하기로 했거든 애초에 내가 지금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여보세 여보세요 중국집? 안가 마일을 월말에 왔으면 모르겠는데 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마일 와버린 것 같아 흠 기어노드 와 여와봐요 증시기지에요 고민 증지는 우라라로 잡고 혹시 상대가 우라라로 던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때 지명자 쓰도록 합시다 왜 계속 불안하게 멈추지? 흐흐흫 쟤 왜 계속 불안하게 멈출까 카플라이징 발동하지마 별러맨 아까던데 저저저 봐라 저저어 어? 흐흐흐 봐봐 있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재 뭔진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더 있네 하우스로 흘러 흠 되우 포영까지 응 으흐흐흑 대형 으문 에타 이 넥에 디"; Mrs. minister 왓 으L uh 아님 V Star 내가 지금 지명해놨어요 안돼요 내 엑스트라 나 떨어라 나 저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 나 저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고있어 퓨울이 보이면은 이거좀 쓰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은 그냥 이거 깔면 일단 엄청 아플거에요 아마 마법쪽마을 당신이 마법사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휴먼 당신은 마법사가 아니셨군요 아 바로 드래그마 쓰자마자 그냥 바로 체포 정체를 밝혀주세요 요술망치 와 요술망치 내가 마이크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녹음을 해놓으면 대충 어떻게 들리는지 들리겠지 무승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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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하는 방송인이라고요 아악 아니 너 너 너 너 아니 그때 갑자기 첩자가 아니 ㅋ 으흫흐흫흫흫흫흫흫 이게 왜 못쓰는 왜 있는거야 밑으로 가능하다고요 뭐 뭐 뜯는 되겠죠 하하 첩자라서 펭귄 첩자되는거 펭귄들은 뭘 하죠?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ㅋ 아 왜 갑자기 웃기지? 아 너도 첩자였지? 맞다 펭귄첩자 목막형 모르는앤데 목막형 애들 나사가 빠져있다는 정보 외에는 모르는데 이러면은 뭐 어떻게 아 오 오 선물이에요 그리고 변환 아야 오빠 나를 막을꺼 아무것도 없으세 아흐헤헤 이제 나를 막을꺼 아무것도 없으세 아랫 상대가 떠났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겠지 미안하네 내가 드로우로 무한포형 같은거 뽑아버려가지고 하하하하 진짜 미안하긴해 드로우로 무한포형 안뽑았으면 내가 진거잖아 그죠? 하하하하 드로우로 무한포형을 내가 안뽑았으면 내가 진거지 뭐 근데 뽑아버렸네 그럼 뭐 내가 이겨야돼 뭘까요 하하하하 이런 손패는 나와야지 야 잠깐만 나 이거 영상에 쓰던 킬각이잖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극후공 미칸코 영상올린거 있잖아요 그 영상 손패가 이거 세트에요 어떻게든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거 항상 나왔어 내가 그 영상이 원래 4개였거든요 영상이 원래 4개였는데 그 모든 영상 내가 이 손패이길래 그 하나 자르고 다르고 넣었어 마지막에 하하하하 영상이 무려 4개가 같은 손패이면 좀 그렇잖아요 어? 3개까지 같은 손패인거 보고 야 이거 왜 다 3개까지 3개 다 같은 손패지 하고 있었는데 4번째 영상도 다 같은 손패길래 영상을 결국 바꿨어 마지막으로 요기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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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는 살짝 문젠데 요기는 살짝 문제요 미칸코가 효과 써야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거 잠깐만 왜 쟤 안나오고 얘가 얘가 왜 나와 하하하 어메이징 드래곤 두장 쓰나 두장 쓰면 이해하긴 한데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상대에게 이제 끔찍한 악몽을 선사 끔찍한 그 악몽을 선사합시다 이제 열심히 필드를 준비했으니까 자기 따님 기쁘겠죠? 자 일단은 우리 싱쿠라는 친구랑 바론에스를 처먹구요 잡아볼게요 마함을 답하게 마함을 답하게 할게요 암즈홀 암즈홀 쥐도에건 가바골레마 선물이야 이거 있어봐 전승에 제 미칸코 우리 오이메의 미칸코 네 당신이 이룬 노력 1분 걸렸습니다 하하하하 1분도 아니야? 3시차 걸렸나? 하하하하 상대가 생겨져 많이 했지 아 난 생각 안 했어 하하하하하하 그 구거움 영상이 다 이런식으로 끝나서 내가 도저히 내가 4연속을 못 써볼게 하더라고 하하하하 야후 ести 수은.. 수은.. indo 수은..